자 우리 두번째 사연은 우리 가수 고유정님의 사연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 힐링 멤버십에 가입해 주셔서 우리 가수 고유정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가수 고유정님의 사연. 저는 현재 큰아들 남편과 함께 살고 있고 둘째 아들은 결혼해서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노래를 잘해서 각종 대회에 나가면 수상을 하곤 했지만 워낙 보수적인 아버지는 내가 가수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여자가 어딜 딴 따라가 되겠다고 안돼! 라고 늘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악기를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피아노, 가약음, 기타, 에어로폰 등등. 이 에어로폰은 아들이 사준건데 무겁지도 않고 음색이 좋아서 지금 연습중입니다. 가수가 되기 전에 나는 남편과 골프를 즐겨하고 있었습니다. 골프를 친 지도 20년이 넘어서 여자치고는 거의 선수 수준급입니다. 내가 한참 골프에 빠져 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는 스크린 골프장에 거의 매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주인이 가게를 정리하겠다고 했고 갑자기 내 취미생활과 놀이터가 없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내가 운영하겠다고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낡은 실내 골프 연습장을 몽땅 다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해서 근사하게 꾸며놓았습니다. 돈이 꽤 많이 들어갔지만 남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늘 대접만 받던 내가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고객들은 자기와 함께 골프를 쳐주길 바랬지만 저는 프로선수를 한 명 명입해서 그가 오면 그냥 퇴근해서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 결과 손님도 점점 줄어들어서 그 당시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도 생기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권리금 없이 5년 동안 경영했던 그 골프 연습장을 넘기고 정리를 했습니다. 계속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했지만 다시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르신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각종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지도자 자격증, 웃음 치료사 자격증, 3급 스포츠 댄스 지도자 자격증 등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댄스, 스포츠 댄스, 라틴 댄스, 모던 댄스 같은 것들은 노인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동작이 많고 과격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들을 하나하나 준비한 나는 아파트 노인정이나 요양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예술단에 가입하여 7년 전부터 함께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때 박대성 작사, 작곡의 별이 되신 내 어머니를 만났고 나의 메인 노래가 되었죠. 저의 어머니는 59세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는데 외동딸인 저에게 너무나 헌신적인 분이셨고 제가 어머니께 해드린 것이 별로 없어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이 곡을 받을 때쯤 또 남동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팬데믹 세상이 되었죠. 더 이상 노래할 곳이 없어졌고 그래서 시작한 것이 유튜브입니다. 혼자서는 자신이 없어서 8년 지기인 고향 1년 선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같은 예술인협회 소속의 두 경수 가수님. 서로 가족과도 편안하게 지내는 사이인데 흔쾌히 오케이 해주셨고 실방을 같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 3일 동안 했지만 지금은 매주 토요일 5시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래는 총 3곡으로 제일 첫 번째 노래는 사랑의 향기, 두 번째는 선유도의 사랑, 세 번째는 곡이 별이 되신 내 어머니입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노래할 수 있어서 기뻤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세상 사는 새로운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89세 할머니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하고 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제재됐던 것들이 모두 풀리면 계속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하고 유튜브 활동도 계속하면서 많은 가수님들과 함께 구독자님들에게 많은 재능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는 사연이에요.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우리 꾹윤희님 오늘의 사연 주인공 가수 골정님이십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가수 골정님 언제 실방을 하시는데 계속 노래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지금 여기 굉장히 자격증이 많으세요. 뭐 노래야 잘하시니까 노래 교실 지도자 자격증 있으시고 웃음 치료사 자격증도 있으시대요. 그리고 스포츠 댄스 지도자 자격증도 있으시고 대단하시죠. 우리 나중에 실방 때 이 댄스도 좀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가요학금도 하시죠. 기타도 하시죠. 피아노도 하시죠. 또 에어로폰도 지금 또 연습하고 계시고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께 실방을 좀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을 통해서 그쵸. 그리고 사실은 제가 또 우리 가수 골정님께 너무 감사한 게 뭐가 있냐면 제가 한 번도 제가 승인나기 전에 시간 부탁을 직접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영상에 오셔서 댓글을 한 번 달아주시더니 제가 끝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매번 매번 오셔서 제 영상과 함께 계속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뭐 이런 분을 내가 알게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할 정도로 정말 감동받고 정말 감사한 분이었었어요. 이렇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함께하는 분 정말 드물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수 골정님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꽁윤희님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몇 지신 분이시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 골정님 흠이 쑥스럽게 왜 그러신데요. 저는 있는 사실만 말씀드려요.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가수 골정님. 어떻게 보면 참 여장부 같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 번 하고 싶다 그러면 끝까지 다 하시는 분이고 책임감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고 굉장히 성실하시고 이렇게 단란트가 많으신 분 좀 드물 정도로 아주 훌륭하신 분 같아요. 제가 우리 골정님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우리 가수 골정님께서 조금이라도 도움되셨으면 감사하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사연은 제가 쓰거든요. 여러분들과 잠깐 통화하고 쓰는 거 염려하지 마시고 제 채널에 멤버십이 가입되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소중한 그런 친구가 돼 주기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친구가 돼 주기를 서로 노력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삐까삐까 네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우리 천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신 모든 스패너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